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스토리 스토리를 올리는 것은 아는데 이건 올리면 어떻게 보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하면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튜브 스토리는 짧은 동영상 모호 입니다 모바일 유튜브 앱을 유튜브 앱을 씁니다 이용해서 구독 피드의 상단 구독 피드의 상단에 홈페이지 또는 일부보기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는 올리면 7일동안 7일동안 개시된다 요것이 핵심이죠 위로 올라와서 보면요 스토리 시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스토리 앱을 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튜브 앱 있죠 유튜브 앱을 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채널은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채널은 프로필 사진에 여기 프로필 사진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된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있으면은 이 테두리에 빨간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시기를 보려면 스토리가 있는 프로필 사진을 탭 터치해 가지고 탭 터치해서 채널의 스토리를 시청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전 세그먼트로 들어가면 왼쪽을 탭 터치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그먼트를 건너뜨리면 오른쪽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중전하면 길게 터치하라는 겁니다 채널의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을 터치합니다 구독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받으려면은 X를 탭합니다 X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채널의 스토리를 이미 내가 시청했다면 시청했으면 채널 프로필 사진에 회색 테두리가 자 여기서 회색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안 본 것은 빨갛게 되는데 본 것은 회색 테두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스토리 신고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신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토리에 댓글 달기도 나와있어요 댓글도 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유튜브 앱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스토리 프로필 사진 있죠 테두리에 보면 빨간색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스토리가 들어온지 한번 보겠어요 스토리가 있는지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네요 스토리가 왔는데 여기서 움직이죠 제가 스토리를 올린 것인데 이렇게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 테두리 보세요 테두리가 빨간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튜브 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방법은 여기 밑에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여기에 스토리에 추가하는 글자가 나와요 스토리 추가를 터치하면 돼요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자기가 촬영을 바로 현장에서 촬영해서 하려면 이걸 터치하면 되지만은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것을 가져오려면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은 자기의 여러가지 동영상이 나오겠죠 자 여러가지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올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터치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유튜브의 스토리 올리는 방법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